4월 26일자 기준입니다. 아파트 매매 평당 5200만 원대, 전세가 평당 2000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30평대 기준 아파트 시세, 매매 시세는요. 매매 호가 13억에서 22억대고요. 전세 시세는 6억에서 14억대를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별로에서 30평대 역세권 아파트 시세 말씀드려볼게요. 아크로 힐스 논현 아파트 2014년식인데요. 15억에서 16억 7천만 원대 형성을 하고 있고요. 현대 1차 아파트입니다. 현대 1차 아파트 84년식입니다. 매매가 15억에서 16억대 형성하고 있고요.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32%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해서 평형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분양 시세와 전세 시세와 임대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수하고 풍부한 임대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강남 지역입니다. 신분당선이나 GTSC 노선 등 풍부한 교통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호재가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부동산 시장의 판단의 가치 척도 기준 자치구죠. 바로 강남구입니다. 2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고요. 또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 즐겨 찾는 곳 바로 이곳이고요.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풍부하고 우수한 배우 수요층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통계청 자료 조사에 의하면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가장 많은 곳, 바로 강남구고요. 이렇게 배우 수요층을 탄탄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종의 직업군들이 이곳에 집중, 밀도 있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또 학원 시설, 상업 시설들로 인해서 이곳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수요층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누리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재 들어갈게요. 강남구는 지금 현재도 교통 여건이 아주 우수한데요. 다양한 다수의 교통의 호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에서 강남까지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교통의 호재, 또 GTSC 노선입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된 바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북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계속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입니다. 2022년에 또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위례에서 신사역까지 강남의 주요 지역을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서 인구 집중에 따르는 가치 상승도 함께 동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위례 과천선입니다. 위례부터 또 과천까지 강남권을 통과하게 되죠. 이 호재도 함께 있고요. 가장 큰 호재죠. 공공기여금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경무고속들의 지하화 사업입니다. 개발이 되었을 때는 그 투자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도 상당히 높은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국제기류 복합지구 잘 아시겠죠. 대규모 고용차 효과 122만 명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호재가 되겠는데요. 현대차 사옥이나 영동대로 통합 개발도 올해 말이면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역의 가치 상승 크게 동호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효과를 통해서 지가 상당히 올랐던 그런 기업들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강남역 기점으로 삼성이 들어오고 지가가 2배 이상 상승했던 그런 경험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롯데 채성 부지, 코롱 부지의 개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다른 가치 상승, 지가 상승 누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양재 RNCD 특구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양질의 고용 창출 대규모로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지역의 주거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들이 현재 이렇게 다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대치동 구마을 삼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로 해서 최근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런 개발의 내용들로 인해서 강남구는 현재 가치도 우수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소형 주택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투자 방향성을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1인 가구 수 추이를 보면 1990년 기점으로 9%였던 1인 가구 수요가 계속해서 2025년이 되는 해에는 34%로 해서 3명 중에 1명이 1인 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추세는 계속적일 것이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도 소형 주택 위주로 접근하시면 유리한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 주택 투자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은 11평 내외로 많이 접해보셨는데요. 좀 넓은 면적입니다. 13평이기 때문에 실 입주하셔서 거주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가격대와 면적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평의 투룸 신축 3억 9천만 원의 분양 가격에 전세 2억 9천에 놓는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1억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세에 3천에 110에서 120만 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시세와 높은 월세 시세를 잘 활용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평의 투룸 신축 3억 9천만 원의 분양 가격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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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